3부가 4, 5시에 친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치면은 나이놀이라도 이렇게 치면은 3부 정도는 해 있을 때 치지 않냐 여름이고 하니까 이 얘기지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네 얘가 그러니까 2부까지 되어서 우리가 뗬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이놀 도는 데는 4, 5시에 가도 잠깐 3, 3시간이면 치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듣고 내가 점심 먹고 가면 늦으면 스타트하고 가도 3부 이렇게 물어본 거지 제가 그럴 때 그런 것 같습니다